좀 길게 갈 테니깐요. 혹시 아버님들 집에 가서 그 놈은 지 집에 노래 부를 때 내가 좀 나가서 놀 걸 하지 마시고 지금 노십시오. 자 준비됐습니까? 준비됐습니까? 제가요. 다음 무대가 빙글빙글이야. 빙글빙글. 갑시다 감독님. 빙글빙글. Come on. Yeah. 네. 고맙습니다. 야 기간을 가만히 어떻게 하냐 우리 몸 너무 빙글빙글 돌고 면밀쳐가는 저 생선 속에 좋은 우리 삶 어딨까 두려워 야 어떻게 하냐 우리 몸 너무 빙글빙글 돌고 면밀쳐가는 저 생선 속에 좋은 우리 삶 어딨까 두려워 좋다! 땡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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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! 어머니! 흔들어봐! 컨범멘의 눈빛고 저기 나를 밟아 겨져보니 저기 너를 택한 동심으로 오오오 오오오 오오 좋아요 MUR- 어둠시게 어둠시게 가야 돼 높도 높은 저 산놈으로 좋다! 내 품마저 떠나라 그리 어둠시게 떠나라 없내멸로 없내며대로 원식호! 어서 이쪽도 가야돼 아, 힘들어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박수만 치는데 다 뽑으세요! 유퓨! 유퓨! 좋다!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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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고향, 그게 그리 어둠다 한천, 육시로 바라보다! 바라보다! 스피랑이 왜 나를Do 다 뽑게 되겠는데 고향, 저 사 garage 좋다, 어둠이를 선성의 한천, 육시씨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